네 이번 시간에 2020년 1회 대기환경기사 볼게요. 자 2020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기 5회나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1년에 5회나 감사합니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 정말 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시험 일정이 갑자기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또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덕을 봐서 지금 문제가 5회나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항상 이렇게 5회 나오진 않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리는데 1년에 3번만 봅니다. 그래서 원래 대기는 1회 2회 4회 시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만 이제 특이하게 5회로 시험이 나왔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네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이에요. 연돌높이 평균 온도 자영통풍 설비 시설이 있대요. 뭘 구하래요? 딱 보니까 통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돌높이를 몇 미터 더 몇 미터로 아니죠. 몇 미터 더 증가시켜야 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 봤더니 지금 압력 손실이 지금 발생을 한대요. 그런데 이 압력 손실이 없기 전 그러니까 없을 때 있기 전에 통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돌 이제 연돌의 높이를 더 높여야 되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뭘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지금 뭐가 했더니 집진장치를 설치를 했더니 지금 압력 손실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 집진장치가 없을 때 원래의 설치 이제 집진장치 설치 전 통풍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집진장치 설치 전 그러니까 압력 손실이 없을 때 통풍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뭘 알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압력 손실이 발생하고 나서 그러니까 설치 후 통풍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뭐를 할까요? 설치 후 설치 후에 이제 설치 후에 통풍력이 같도록 하기 위해서 연돌높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부터 원래 통풍력이 얼마였는지 보자고요. 자 그럼 통풍력 계산 공식이 있죠. 요 공식이죠. 요 공식에 맞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통풍력은요. G는 355 곱하기 연돌높이 355 그 다음에 273 플러스 TA가 뭔가요? 자 배출가수 온도가 Tg 그 다음에 공기 온도가 이제 대기 온도가 TA가 대기 온도가 27이네요. 27분의 1 플러스 빼기 273 플러스 227분의 1 자 요렇게 계산을 했더니 원래 통풍력이 16.5666 자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통풍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치 후에도 우리가 통풍력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 요 통풍력이 나오려면은 지금 압력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압력 손실까지 감안해서 통풍력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가 돼요? 이제 실제로 실제 통풍력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통풍력을 맞춰줘야 될 게 여기에 압력 손실 10을 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때 355에 연돌높이 얼마냐 그랬으니까는 연돌높이를 미지수로 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기 온도라던가 아니면은 배출가스 온도는 그대로 유지시켜주니까 값이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 솔버에 넣어서 뭐만? H값만 이제 미지수로 두고 푸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H를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56.1266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연돌높이가 얼마냐 물어본 게 아니고 연돌높이를 더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는가 그랬으니까 세번째 추가로 증가시켜야 될 연돌높이는요. 원래 연돌높이 지금 필요한 연돌높이에서 원래 연돌높이 35를 빼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21.1266 나오나요? 21.1266 자 그래서 요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값은 21.13m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나옵니다. 자 2번 볼게요. COEH COEFETIONT HEIZ죠. COEH의 정의를 쓰고 공식과 그에 따른 조건을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COEH가 뭔가요? 자 요거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해요? 비전달류를 이제 측정을 해갖고 이제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는 여러분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걸로 해설에 있는 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외우신 걸로 여러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COEH 구하는 공식은 어떤 식으로 요거죠. 0.01분의 광학적 밀도에요. 근데 이 광학적 밀도가 로그 T분의 1이죠. 이 T가 뭐예요? 비전달률. 그러니까 투과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 T에 관해서 반. T는 비전달률. 요렇게만 여러분 적어주시면 2번에 서브 2번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3번 중유 1키로 연료 안에 있는 조석 나와있고요. 이론 공기량 그 다음에 이론 수변소가스랑 구하네요. 자 첫 번째 이론 공기량 구해보겠습니다. 이론 공기량은 이론 산소량을 0.1로 나누시면 되죠. 얼마요? 1.867 탄소 플러스 5.6 네 H 빼기 8분의 5 유효수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7 황 요거를 0.1로 나누시면 되죠. 자 이때 탄소 얼만가요? 숫자 넣어볼까요? 네 탄소는 곱하기 0.85 수소는요 10%니까 곱하기 0.1 산소는 얼마? 네 0.03 그 다음에 황이 0.02 요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10.190이 나오죠. 그래서 10.19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답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요? 네 10.19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론 수변소가스량 이론이니까 이론이고 수비니까 OW 되네요. 자 단위 얼마?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해요? 이론이니까 우리 어디에서 1백이니까 M 없죠? A0 그냥 A0 그 다음에 또 수변소니까 플러스 5.6H 플러스 0.7 그 다음 뭐예요? 산소 그죠? 그 다음에 0.8N 그 다음에 수분을 포함하니까 1.244W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적어봅시다. 자 A0 값이 10.190이 넣겠습니다. 자 계산할 땐 제가 그냥 10.190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서브먼제로 이렇게 10.190 나왔으면 그냥 10.19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더하기 5.6H 값이 얼마? 네 0.1 그 다음에 산소는 3%니까 0.03 질 수 없죠? 그 다음에 수분은요? 수분도 없네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값이 얼마 나오나요? 네 10.77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더니 정답은 10.7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